찍겠습니다. 그럼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가시죠. 왼쪽입니다. 자, 가운데. 네, 오른쪽. 자, 그럼 이제 의자를 치우고 서서. 저는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보아줍시다. 두 가지 사진을 모두 다 소장하실 수 있게. 이게 좀 뭐가 많아요. 동의배우 독사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른쪽부터 한가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미안 공식 포즈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 얼굴 자신 있으시군요. 아, 이거. 나도 윙크했어요. 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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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형.